원주시 흥언면 사재리 일대에 추진되는 SRF 생산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. 주민대책위원회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면 악취와 분진, 소음 등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사업과 관련된 행정 절차에서 원주시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원주시는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을 이미 한 차례 반려했지만 업체가 이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